안녕하세요 어처티비 입니다 어허 여기 벌써 이제 생강나무가 꽃이 살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가 확실히 빠르 빠르네요 다른 해보다 확실히 빠르고 어이 생각나무는 농나무 과죠 어 이 또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자생하는 위치를 보면 이런 계곡 아무데나 사실 잘 자라는데요 건조하지만 않으면 예 계곡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나는 데는 계곡이구요 그 외에도 어 아주 좀 비교적 아주 건조하지만 않으면 잘 자랍니다 아무데로 가면 다 있을 정도로 산이죠 그리고 이 균 아 관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큰 건 어 거의 소교목 정도 크거든요 아는 뭐 4 5메다 이상 이렇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목으로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자 꽃은 지금 저 한참 개화를 하구요 여기 있는데요 그 한방에서는 나무 껍질을 어 삼첩풍 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주로 타박상이나 어혈 어 산후에 몸이 붓고 팔다리가 아픈 증세가 있을 때 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씰은 열매를 기름을 또 짭니다 그래서 기름으로도 활용을 하고 어 이게 그 향기가 진짜 생강처럼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꽃은 또 꽃차로도 활용을 하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 중에 그리고 또 식물 또 허브 식물로도 분류가 가능해요 향기가 좋기 때문에 어 이거를 줄기를 또 잘라서 말려 가지고 차 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상하게 파리가 붙네요 이게 저기 저 벌이 아니라 밀러서 그럴까요 어 좀 특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그 외에 또 그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구요 어 마비 증상 절임 증상 이런 거 있을 때 혈관질환 관련해서 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 식물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지만 우리 스트레스 이럴 때 굉장히 완화 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위통에도 진통제 효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뭐 고혈압 수족냉증 그 외에도 뭐 다양한데요 어 우리 그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저 그 어떤 효능이 있죠 그 외에 이거 이제 보통 차 대용으로 꽃차 말고도 줄기를 갖고 할 적에도 예 이건 말린 거를 한 20g 30g 정도를 차로 우려서 1.5리터 정도 그럼 한 1리터 정도 우려 지겠죠 어 이거는 어 열이 좀 높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어 어 가능하고 다만 장복은 그만 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만 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생강나무 입각구도 또 장아치도 담습니다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산에 가서 생강나무 일단 그 나무 가지를 살짝 잘라 가지고 끝에 끝부분만 향기를 맡아보세요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벌써 꽃이 개화 하길래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초점이 안맞아 가지고 정확하게 딱 찍어서 안되요 지금 계속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 손을 갖다 대볼까요 되나 이래도 안되네 그럼 다른 데로 초점을 잡았다가 크 어 이 상태로 되나 한번 해볼게요 아 좀 되네요 이제 아주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초점을 잡습니다 이 자동이 문제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께 잠시 생각나무 꽃이 막 해와 직전이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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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